10편 51편 전체의 말씀인데요 10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612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차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비울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범죄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재단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강동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신 노치원 목사님께서 다윗 상하고 뉘우쳐 얻은 정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성숙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지난주에 제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믿음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영적 성숙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지난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인생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인생의 역동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집트의 놀라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죠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내리막길로 또 내리꽂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계속해서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또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였냐면 인생 중에 우리는 다 상처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겪어야 했던 상처들이 원한이 되고 또 안갚음의 조건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상처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나의 방법을 통해서 표출하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안갚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낫게 하면 뭔가 심판을 했다는 느낌과 함께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그 원한과 그 안갚음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고 그 또 다른 악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인생 중에 힘들게 했던 대상들 자기 형제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용기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될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내 인생 속의 상처들이 이 원한이나 안갚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안심시킬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성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인생 속에 안갚음 리스트가 있다면 그 안갚음의 리스트들을 한번 축복의 리스트로 바꿔보고 그 축복의 리스트를 나중에는 중보기도 대상의 리스트로 옮겨가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숙된 모습 그 영적인 성숙된 모습은 안갚음이 아닌 안심을 주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51편은 사무엘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품의 전시였습니다 그 전시였는데 다윗이 왕이 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출정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다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주 힘든 싸움에 가서 싸우는 경우는 아주 최후의 전쟁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승전이 많아졌고 또 승리의 기운이 많아졌던 이스라엘에 다윗은 승리하는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승리하고자 할 때 왕이 가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 왕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출병하는 사람들 아주 젊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가서 싸우는 이제 놀라운 승리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나가지 않죠 자기가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았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괜히 지붕을 거닐다가 목도하게 되고 그 장면을 목도하고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죠 다른 사람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로까지 가게 되고 또 그 살인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하나의 음모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바세바와 다윗사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시 데려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간구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간구는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 자막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편 51편에 그 위에 제목처럼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회개의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저도 인생 속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나이 들어서 혹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기 부끄러운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저는 왜 다윗은 이것을 자기의 개인의 시로 남기지 않고 찬양팀의 찬양곡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이었을 때 이 구절인지 모르고 그 찬양곡을 배웠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정결했으면 좋겠다 소망이 막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찬양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성경을 썩 좋아하거나 읽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이 10편 51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10편 51편이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하게 배웠던 그 다윗의 죄악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 천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이 다윗의 바세바를 범한 죄를 노래하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 다윗이 그렇게까지 연약한 존재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더 위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죄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구보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죄를 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할 때 그 고한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회자될까봐 그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자 하고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잘못한 것을 고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된다라고 다윗은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 다윗이 이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큰 죄악을 범한 후에도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죠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감추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에 감추려고 했지만 그것이 감출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을 때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상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존중이 그 중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내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린 인생 속에 많은 죄악을 짓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추한 모습으로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는 것을 물론 그 당당함이란 부끄러움이 있는 당당함이죠 부끄러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51편 1절에서 5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신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법적인 용어로 한다면 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공표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결 예식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공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죄인이나 하나님을 향해 나와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세례받으신 분들만 다 모여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서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죄를 들쳐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건 간에 사실은 그 죄가 남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었죠 하지만 이 땅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서 어떻게 그 죄들이 다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형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사형수라는 그 꼬리표를 떼내지 못하잖아요 그 사형수가 있는 그 가정과 가문조차도 그 죄가를 떼낼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서로의 죄를 서로 먹으며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는 다르죠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 얘기하실 때 그런 설교 하신 적 있죠 교소서와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뭐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교도소는 들킨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그때 하 목사님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바꿔서 자수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도 죄인인 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존재들이고 죄인의 껴울표를 아직 떼지 못했지만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정죄할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또 괜히 그 말을 했다고 언제 정죄하려고 했는가 이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집에 돌아가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아주 마음속에 아주 요동이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치약을 쓰면 치약통에 꽂아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치약을 왜 밖에 나와서 짜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장실 밖에 나와서 치약을 짜고 자기가 치약을 짰으니까 이 칫솔에 묻어있으니까 이 약은 필요 없잖아요 아무데나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치약을 쓰려고 하면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때부터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가정 있으신가요 독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죄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을 얘기했느냐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들어서 되겠느냐 처음에는 잘 타이르려고 하지만 타이름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죄를 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겨명이 나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예전 얘기입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막 넘쳐나요 제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치약이 사라져도 그냥 견디죠 하지만 집에 가니까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신앙의 성숙도는 아마 집에서의 태도가 아주 큰 요소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정죄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롭다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지만 그 고초 속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악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는 그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외쳐야 되죠 정죄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귀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을 보내며 또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친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행복한 추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자신이 행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큰 죄악이 후대의 기억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찬양곡으로 이 자기의 치부가 계속해서 불려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금휼히 여기셔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자기의 그 치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저는 간증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간증이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스크린으로 보여주듯이 자기의 죄가 다 나오더라 그 간증 싫어요 저는 물론 예전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을 갔다 온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 앞에 딱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그냥 하나님만 알고 지나가면 안 됩니까 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겪음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치는 우리를 해야려고 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수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죠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인도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분노가 되고 나에게 원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한을 갖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악이 후대까지 알려지면서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6절부터 6절부터의 말씀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13절 시작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상실이었어요 자기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 소통해왔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비파를 켜면 악신이 물러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가까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자기의 더러워진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더러워진 몸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또한 자기의 영이 추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쫓아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죠 그냥 그 한 아이를 걷어가시면서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아주 뜨거운 불 속을 지나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 다윗이 늘 감사했던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 그 자유롭게 하는 그 영이 자기로부터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서 보았잖아요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았겠죠 우리는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꼭 얻어내야만 하고 지켜가야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게 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역설의 찬양이 됩니다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염치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최용덕이라는 분의 찬양곡을 제가 하나 소개했는데요 그분의 찬양에 보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오늘 나는 이렇게 서있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공예배 때 그것이 들려질까봐 말할 수 없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사실 콰이어 타임이라는 이 큐티 묵상의 시간에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급하게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전날의 회개 그 주간의 회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합니다 내가 왜 그 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낮은 자리에 차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될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회개가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나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나를 새롭게 새롭게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란 분이 또 이런 찬양을 지어서 많이 또 우리가 불렀죠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갑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청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똑같이 표현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또 살아가진 않더라고요 아직도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 것을 먼저 선택하기 원해요 내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더 먼저 취하고 싶은 것이죠 이 찬양을 배운지도 벌써 30년이 돼가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는 우리가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수성가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게 합당한 분야라는 말보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적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윗의 후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은 왜 그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 다윗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리차드 기어가 주연을 했던 다윗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리차드 기어가 주연을 하는 다윗당이라는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는 다윗이 했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리차드 기어의 다윗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가 다 준비해놨어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걸 다 부수더라고요 다윗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다윗이 광해의 예배자로 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의 예배의 모든 제도는 다윗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광해의 예배자로 남습니다 모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정결한 예배가 바로 광야의 예배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주일에는 성전의 예배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광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시대의 예배를 주일에 드린다면 우리는 평일에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져 온전한 재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재단에 바칠 것입니다 그는 성전의 예배의 비전을 꿈꾸죠 하지만 자기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광야의 예배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죄와 또 싸우게 됩니다 거짓과 싸우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겪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상하고 뉘우쳐 얻은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정결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의 교회는 순예배가 있죠 이제 개강을 하고 순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순예배는 저는 광야 예배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시작이라면 한 주간의 마지막 부분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 순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 예배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우리가 지고 왔을 수도 있고 승리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서로에게 구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정결케 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예배자의 필수 항목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2004년도에 왔을 때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또 고백할 때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 악한 데서 모든 우상에게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탐심은 곧 우생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있는 한 우상 숭배는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